서울시가 장애인과 문화, 환경 등 16개 분야에서 시민 목소리를 대표할 명예시장을 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관련 부서가 추천한 80명을 대상으로 선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명예시장 16명을 선정했습니다. 명예시장들은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해 각종 회의와 행사에 참여하고 시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한편 시정과 관련된 제안과 자문 활동을 합니다. 감사합니다.